자, 재켓GP의 PO2 프로젝트 오리진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고요? 아직 게임이 다 안 끝났거든요. 어... 이거 아니야. 새 게임이었나? 어... 예, 아직 이 DLC가 남았어요. 맙소사. 이 악몽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 내 얄마가 날 강간하고 나서도 아직도 할게 남아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만. 자, 도대체 뭘 부활하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당신은 복제복사 복제병사 프로스트... 어... 폭스트롯 831이다. 당신은 아마켄 경비부대에서 군부 시그마를 지키기 위해 EPA와 함께 파견되었다. EPA가 뭔진 모르겠지만 가자고. 워너브러더즈 게임스 모두리스 제작 나머지 자막 제공 및 자막을 ye Renaissance 자막 제공 및 contamin beer 패드 카드 타이탄풀이 저기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어디야? 어? 알겠어 야 정말 헬기가 단순하지 않니? 총으로 격퇴가 가능하더니 대체 총으로 격퇴할 수 있을 정도면은 몇 미리짜리 탄약을 쓰는 거냐? 제대로 가는 거 맞나? 너희들은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우리 복제 병사한테 개개다니 이런 미친 것 같아요 미쳐... 뭐야 어어 아니 저 미쳐난 것들이 복제 병사한테 개개고 있어 게다가 나는 EPA를 끼웠다고 EPA가 엘리트 파워아머라는 거를 좀 빨리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어? 어어 와 방금 내가 한 모든 일을 후회를 하지 봄봄봄 미사일 존나 쓰레기네 제발 잠깐 총 좀 쏠게 음 아까 쟤네를 말한 거 내가 그대로 똑같이 다시 말해줄게 오 열감지화상 잊고 있었군 어디 보자 여기 조명이 살아있어 조명을 쏘아라 아니면은 야 그나저나 눈이 아픈 거 빼고는 진짜 열감지화상이 너무 사기인데? GTA에서 자주 보긴 하는 화면이긴 한데 GTA에서는 너무 이르지는 않잖아 음 하나밖에 없어 뭐 저리야 미사일 발사 알겠다 본부 어 뭐야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따위 필요 없어 로켓으로 날려버리지 대등한 무기를 대등한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너희도 똑같이 차량으로 대기든지 해봐라 어? 총이 뭐야 총이 장갑차한테 총 총을 총을 갈구는게 뭐 어디냐 여기 어? 어? 아 아 아 어 발출 으 흑 아 뭐야 나한테 권총밖에 안준다고? 소리 미친것 마약을 해야겠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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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 새기랄~! 어어 잘 됐네 어 pronto 여기서 다 좋았어 감히 나한테 개껴? 어딜 감히?! 어? 어딜 감히?! 둘만 것들이 이 미쳐나는 인간주제 perí? 감히 나한테 개가지? 물론 나도 똑같이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복제인간이라고 부르잖아 똑같이 인간인데 감히 이런 하찮은 오리지널 인간들이 나한테 개기구 있군 음! 저 머조리들을 어떻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줄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가 뻔히 갈 곳인데 무너져내리지 이거 다 처리했나? 살아있는 놈을 다 죽여라 주변에 모든 것들이 살아있어서 도대체 뭘 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살아있어 이 실체는 살아있군 봐봐 완벽하게 살아있어 완벽하게 없애주지 이제 더이상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다 완벽하군 아아 이거를 버려야 된다니 으이쌰 나 체력도 지금 개똥인데 어쩔 수 없지 소총을 들고 개기는 수밖에 넙소사 무슨 나한테 이거 타이탄포를 타이탄을 주면서 응? 어허 배틀필때가 이걸 보고 뭐냐 상하이 맵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본다 어 좋아 약간의 모든 것들이 너무 혼동스럽지만 컴퓨터는 컴퓨터는 포크스트라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컴퓨터는 컴퓨터의 시그마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우 어 그냥 가? 알았어 그냥 가자 어우 샷건! 어 어 오랜만이야 워 방금 얘가 발작을 했어요 프레이머를 잡힌진 모르겠지만 잠깐 순간적으로 발작을 했어요 으쌰 오 깜짝이야 게임.. 게임..뭐야 터진줄 알았잖아 어 그래? 어 응 내가 없애버려요 뭐? 방금 그건 뭐냐? 야! 뭐야! 말 좀 해봐 방금 그건 뭐야 니 뭐냐 니 몰래 비틀즈 숨겨왔지 이 시발물 어? 어디서 감히 전투중에 비틀즈야 어디서? 혼자서 꽁쳐먹을라고 슈룩탄 나간다 슈룩탄 한 번 더 슈룩탄 얘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굳이 활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뭘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야 우리 아군들 진짜 진짜 잘 싸운다 예전에 있었던 군대는 어 알았어 예전에 있던 군대는 인간으로 어?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존나 개판이었거든? 근데 복제인가들은 머리가 좋다 알겠어? 어허우 범 샷건 먹어라 야 아군 사격하지마 이 미친놈아 누가 낚아오고 있는거야 쯧쯧 익 알겠다 감히 인간 주제에 우리한테 개기다니 솔직히 말해서 이쯤되면 누가 정확하게 인간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어음 슈룩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거 슈룩탄 아니야? 이거 이거? 뭐가 굴러다니기에 슈룩탄이라 생각했는데 방학생이 그만 좀 당길래 후우 범 샷건이 뭐냐 펌프액션 펌프액션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무슨 거의 반자동 사격 반자동 사격하는 것 같아 좋아 어 이제 또 시발 어디로 가야되지 항목에 도달한 것 같아 적들이 나 오늘 들어가면 되겠지 뭐 나 한명밖에 없는데 뭐가 계속이야 계속은 아 지금 내 몸에 불 붙었었니? 면 이제 알아차렸어 내가 약간 좀 반사신경이 좀 뜸해서 말이야 계단통 이게 계단통이군 여우 왜 여기선 나 혼자 빼고 목소리가 다 똑같은건지 모르겠굴 왔어 가자 어 뭐야 어이 왜 나 혼자만 버리는거야 게임이 약간 사람 차별하고 있어 아니 인간 차별하고 있어 정확하게 말해야지 이봐 여기 노이즈가 너무 심해 왜 하필 난진 모르겠지만 알았어 왜 하필 난진 모르겠지만 알았어 흠 흠 흠 흠 흠 왓 왓 왓 슬로우 모션 딱히 쓸 이유는 없어 보지만 딱히 쓸 이유는 없어 보지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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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흠 흠 흠 흠 흠 흠 오 발차기 오 오우! 뭐옵 너? 하니놈? 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헤드샷 올리 왜 안 죽어? 헤드샷 올리 어, 나 지금 제 발 쏘고 있었어요 음 이거 매우 느낌이 좋지 않구만 어 싫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 어 내가 여기있는 새끼들 다 조져주겠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르게 여기있는 모든 새끼들을 다 조져주겠어 재장전 기다려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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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그때 재장전 해가지고 이 지랄인거지 뭐야 어, 나 혼자 초록색이었어 나머지 애들은 다 노란색인데 나 혼자 화면이 어, 이제야 전등이 있다는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 고마워, 오케이 오 오 와, 주먹질은 할 수 있어 으, 아무도 없다 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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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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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게, 이게 이럴 줄은 몰랐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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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가 안녕, 솔직히 말해서 나 여기있어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게임에 그러지 말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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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 쟤네들 내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 아직 얘 몰라 이제 알아 야 권총이 생각보다 좋은 무기였어 내가 왜 이 게임에서 권총을 자꾸 싫어했던거지? 이렇게 좋은 무기인데 저 녀석이 나의 발을 걸었어 빨리 쓰러져겠구만 어디로 가야돼? 봐봐요 이야 후! 저놈의 내 발을 쳤어 너무 아프구만 다리가 부러진거 같애 그런 느낌으로 쓰러지고 있어 아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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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록 수준이야 권총이 18발이나 들어가고 있어 근데 정확도가 쓰레기다 물론 내가 조전을 정말 안하고 있긴 한데 근데 너한테 지원 병력 따윈 없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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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이킥 합시다 물론 하이킥은 나 혼자만 하지 그러니까 개기시 좀 알아라 링가링가링가 체력이 없네 나는 완벽하게 망해버렸군 이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나도 도통 모르겠어요 여러 어 지금 와라브라라브라라브라르라르라라 뒤줄 번 안돼 숨 쉬어 숨 쉬어 흐허허허 좋았어 빨간색에 살았었다 다시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겠굴 어 슈루탄인 줄 알았는데? 슈루탄 어디있어? 어? 저 스킨들을 슈루탄을 가지고 있어 더위격 없네? 뭐야 아까 슈루탄 있네 저 카드만 어허이 이즈야 슈러스 하나하나 좋네 이 길 맞냐? 어허이 그러지마 오 스나이퍼가 있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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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완벽해 어허 어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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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직 있니? 어 아직 있어 어허 여기 있으면 모를거야 어허 미안 쟤네들 이제 내가 어딨는지 알거야 어허 두 마리나 있어 어허 어허 슈러스 어허 나 체리가 없단 말이야 여긴 어디 난 누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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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강의 무기 권총을 꺼내서 가봤어 이런색 이랄 저녁 벽을 부술줄 알아 벽 뒤로 숨어야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 없지만 안녕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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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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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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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쉬기능력 나한테 매울매울 대단한 숨쉬기능력있어 앉을 필요가 없는데 넌 왜 앉아서 오니 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어 아아 게임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 나한테만 그러는건진 모르겠지만 난 지금 매우 정신이 없어 아직도 내 임무는 지휘본부로 가는거야 이미 도착했는데 또 한번 가야돼 내가 배신한건지 내가 배신당한건지 모르겠는데 스나이퍼부터 어디냐 오 저기있네 저기있네 요! 요! 어허 후회가 된다 그냥 가자 안 돼 확 여기지 롱까쿵 빰 빰 빰 어 역시 폭발력이 너무나도 강력해 어어 안 돼 안 돼 벽은 발로 차는게 아니야 벽한테 존경심을 보여야지 벽을 발로 차는게 어딨어 니 사타고니를 완벽하게 조준해주겠어 계속해서 그런다 와우 체력 요게 마약밭이야 졸라 많아 풀피 완벽하군 냠냠냠 언제 해머헤드를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허헤드다 해머헤드 누가 먼저 이길까요 봄봄봄봄봄 이 레드닷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이 모총 탄약 자체가 굉장히 귀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왜 너도 튀어나오는거야 사타고니 조준능력 안 돼 저 자식이 내 사타고니를 조준했어 획 상축 꼭 그렇게 탄창을 다 비우고 나한테 총을줬어야됐니 아주 친절해라 어디로 가야 된지는 길을 다 뚫어놨네 여기가 완벽한 길은 아니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길이였어 워우 어어 따라오고 있군 튀어 아직 모르겠지만 어어 확실히 따라오고 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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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누가 코르디틸 코르디틸 더 잘하냐 대결하는거냐 응? 상대도 하는것이 상대도 하는것이 객이고 있어 빨리 가자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기는 싫어 흠 어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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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쏘면 어떻게 되냐 아 그냥 사라져 어 지진이다 범 왜 그게 내 체력을 깎아먹는거야 이런책이라해 문열기 오 들어갈순 없는데 열순 있네 어 알았어 오오오오오 어 어 눈을 떠라 지금 내가 감은것처럼 보이니 wee 점프 어디로 가야돼 몰라 어 이쪽이 길이니? 여기가? 이게 내 길인가? 앞이 보이지도 않는 창문 아니면 내가 반대로 왔나 와 어어어 다음부터는 길을 보여줄 때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길을 보여주는 건 어때? 응? 시발 어디로 가야돼? 여기야?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위를 보고 있는지 아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우어어 우어 넷 경험이 올 것들이 올 것들이 있을 것들이 있어 안녕, 알마야. 요즘 어떠니? 어! 어! 실수로 해머헤드 당긴 거 가지고 어! 실수로 해머헤드, 뭐냐, 방아쇠 당긴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어야 됐니?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얘야? 너무한 걸로 넘어선 거야, 알마. 그건 알지? 알고를 꽤 빌어. 알고 있을 거야. 어! 내가 널 놓칠 줄 알고! 아! 자, 주사가 한 대 필요할 것 같군. 미안, 실수로 세대로 줬어. 문제 되진 않겠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지고 누가 문제 삼겠어. 워! 그녀의 하수인들을 없애라.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미안, 문 좀 닫을게. 문 좀 닫을게. 지금 내 체력이 안 보여가지고 무적 상태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돼.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저기군. 드라곤 시뮬레이터. 어디로 가야 하지? 리시빙 컨스트럭션. 포워드 마인 트랜스. 이봐, 잠깐 뒤에서 따라오지지 말아줄래? 한번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스토커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그 스토커가 왜 이유없이 나한테 싸라구를 날리는지 모르겠어. 스토커는, 내가 알고 있는 스토커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해. 오, 아뇨? 문 좀 닫을게. 야,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자는 거야. 서로의 개인 사생활 정도는 지켜줘야 이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친절하게 문을 닫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응? 내가 얼마나 친절한 이웃인지 모르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현관에다가 자물쇠를 잠가준다.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아들냐? 이 약주 정병이 이 새끼야. 응? 요즘 애들은 너무 철. 철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워. 이게 빌려보이는군. 이게 터지는 건지 그냥 물이 튀기는 건지 판단을 못하겠어. 이거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모르겠어. 으악. 하나는 확실하게 터졌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다. 뭐야, 니 마스터 어디갔어? 야! 재장전 좀. 기다려봐.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샷건을, 샷건을 들고 너를 다 족쳐줄게. 너의 장기 하나하나를 다 해체시키지마. 기다려봐. 재장전 좀. 뭐야, 어디갔어? 으허이, 참. 샷건은 뭐, 쌉견. 샷건 한 번 먹여준다는, 먹여준다는 말을 진짜로 고지곳대로 다 믿어버린 것 같아. 샷건은 뭐, 쌉견. 막상 그런 애는 있잖아. 농담, 농담을 진짜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존나 진지하게. 어.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애들 있잖아. 항상 어딜 가나 있더라고. 아아악! 어딜 가면을 지가. 나한테 개교! 어? 디뚤지. 막. 우리가 환상을 했나. 너무 자연스러운 슬로모션 대화였어. 빨리 문 닫자고. 아니, 문 닫으라고. 내가 왜 저걸 닫아야 되는지 뭐앗. 나 학교 버스한테 칠 뻔했어. 계단이 어디야. 계단이 어디야. 조금만 앞으로 갔다면, 학교 버스한테 치였어. 학교 버스는 안전을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된 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안전을 설계, 안전을 위해서 설계된 놈한테서 뒤질뻔했다고. 어어, 저기 또 그 새끼가 있어. 일로 가, 새끼야. 나 너 봤어. 내가 못 본 줄 알아? 빰! 빰! 이럴 때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갈군다. 일로 와. 어딜 가면 나한테서 도망갈려 그래. 너 말고, 너 말고.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기다려. 나한테 와.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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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냐. 와. 진짜 개념이 없어요. 내가, 내가 반갑다고 인사하러 딱 가면, 총알로 인사를 하러 가려면은, 얘네들이, 그냥 사라져. 무슨, 뭐냐. 대체 이런거야. 파크라인, 파크라인에서, 뭐냐. 어, 뭐냐. 말씀, 그 뭐냐. 신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총알 쓰는 거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어. 어.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돼. 어. 잠깐만. 어. 위에서 떨어지는게 버스가 아니라, 택시였어. 어. 어. 이제 알았네. 까꿍. 저거면 이제 다 됐을거야. 여기있는 모든, 이웃, 모든 이웃들의 갈등을, 나 혼자서 다 해결했어. 이웃간에, 이웃간에 이제, 창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다, 흡연하게, 흡연하게 담배기 막 위층으로 올라가고 하는거. 내가 그 문을 다 닫아버림으로써 해결했어. 이렇게 착한 이웃이 어딨어. 일일이 다, 문도 닫아주고. 응? 그러면 너는 뭐하냐. 딱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만, 쟤네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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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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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닉. 오오. 타격 판정을 받았어요. 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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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히 막 즐겨하는 게임이 아니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예외적으로 둠이 있긴 했지만. 예. 어쨌거나. 이렇게 됐으니 여기까지 채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Like button 누르시고 가능하신다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PO2. PO2의 DLC 리본에서. 리본의. 다음 파트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뽁.